잡어. 방패로 써주마. 인질 잡고 있어서 못 쓰겠지. 너네도 동료애가 있을 거 아니야. 다 죽었군. 꺼져 너도 이제. 자 이제 누가 악당이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트래팡 2입니다. 스팀에서 지금 넥스트페스트로 출시 예정작들을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난이도가 있네? 뭐 말로 하자. 많이 어려운가봐. 난이도가 이렇게 세분화돼있어. 핵 폭발이 일어나고, 어섯이 생기고, 먹을 것이 늘어나서 기뻐하는 플레이. 게임. 뭐지? 아 참고로 공포게임 아니에요? 메인화면은 완전 그냥 쌉 공포게임 같은 분위기인데 공포게임 아니고. 공포게임이냐 이거? 트래팡 2 약간 팡이라고 하니까 라스트팡 같잖아요. 게임 이름 좀 바꿔봐요. 팡이 뭡니까? 팡이. 팡이 뭡니까? 야 FPS 게임이에요. 잠입 액션? 약간 비슷한 게임을 말하라고 하면은 크라이시스? 네 저렇게 투명화하는 특수전사가 테러집단을 진압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요? 뭐요? 날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간건가? 근데 내가 죽은 줄 알고 그냥 간건가? 아니면 날 살려준건가? 뒤에서 쏘네 누구야? 아 너무 어두운데? 됐다 이제 좀 보인다 그지? 저 영화 몰라요. 어? 이 키를 누르니까 투명화가 되거든요? F로 열 수 있어요. 근데 문이 걸려서 안열려요. 열렸어요. 여기로 가는거 맞아요? 아 너무 어두운데? 위로가보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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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씨! 공포게임 아니라메! 목소리 멋있다. 목소리 멋있다. 어? 도망쳐. 여기 쳐들어온 세력이 있는거 같은데 걔네도 약간 우호적일거 같진 않아요 그죠? 샤더우 스텔스? 샤더우 스텔스? 그림자에 숨어서 잘.. 도망가래요. 어서와요? 잠..잠겼어요? 어떡하죠? 잠겼어요? 어둠속으로 빨리 숨으래요. 야앗 그래픽 되게 좋다. 약간 콜오브듀 느낌 느낌도 나는거 같고. 오샷. 어 뭐야. 내가 보여 얘들아? 어허압! 와 총소리 미쳤다. 어어? 어어? 형! 앞으로 안깜칠게요. 진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나 걸렸어 걸렸어. 이제 걸리버 여행기 찍는거야 알겠어? 뭐라는거야 미친놈이. 헉! 헉! 오! 레에에에스트레인트. 수갑을 이제 벗을 수 있어요. 와우. 오케이. 에잉? 뭐야? 뭐야 이 자식 왜 움찔거려 기분 나쁘게 어? 아니 발로 찰 수 있나봐 어 그러네 어우 내리치는 타격감이 와 이거 총소리 미쳤는데? 소리를 뭐야 왜이렇게 개박살에 났어 이거? 괴물이랑 싸우는건가? 소리를 좀 줄일까도 하는데 약간 이 제대로 된 총 쏘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소리 조정 안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점프하면 여기 떨어질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되는곳은 저기가 아니에요? 어이씨 좋아 여기서? 지금이야 찰! 아 뭐야 여기 내려와도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거였구나 뻘쩜 그럼 여긴 뭐지? 잠겨있네 레드 레프트 알트가 슬라이드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보통은 달리면서 컨트롤키 누르면은 슬라이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키가 따로있어 이렇게 스테미나를 먹네 알겠... 뭐야 왜 안되려 알겠어요 티가 플래시라이트 오케이 시가 쪼끔 헷갈리게 돼있네이 뭐야 이 창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회복킷인가보지? 하지만 난 풀피워서 사용이 안되는군 뭐 이렇게 밝아? 적들은 당신의 플래시라이트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숨기세요 쭈그려서 움직이면은 매우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우 반대로 가야지 잠겼네이 애들이 아주 꼼꼼해 막 지나가도 돌아서서 잠그기도 하고 잡개가 있어요 오우 오케이 우클릭을 누르면은 죽이고 G를 누르면 그레네이드? 왓따 왓따 와 폭탄을 심어가지고 던져버린거야? 대박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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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너희랑 싸울 때가 아닌데? 어 어 어 어 미안 어 어 어 어 미안 나 싸워야돼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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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이구 형님 어이구 형님 이거 초명화 있잖아 초명화 얘네 뭐하고 있니 어 풀린다 풀린다 살았다 살았다 잡아 인질 잡고 있어서 못두겠지 너네도 동료애가 있을거 아니야 방패로 써주마 타주거꾼 꺼져 너도 이제 자 이제 누가 악당이지 잠겼네 밀 올라가야되나 아 수류탄 개수가 따로 있구나 아 나 얘네가 갖고있는 수류탄인줄 알았어 뭐 수류탄 어차피 잘 안쓰 야야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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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집중도 돼 슬로우 버션도 있어요 어 약간 퓌어 같다 어 퓌어 오랜만에 입에 담네요 얹어 살아있냐 어 얌 방금 똥쌌어 어 포즈가 딱 똥 싸는 포즈였는데 뭐야 집을 수 있는거였어? 오우OC 이건 뭐지? 방어막인가? 오케이 방패를 막 쏴네? 이건 왜 확대에 임이 없지?? 우클릭이 근접공격이고 자 이거 설정을 바꿀 수 있나봐 잠깐만 볼게요 아 이게 조준경이 없어서 줌이 안되는거야? 그니까 그 배율이 있는것만 확대가 되는건가? 이거는 안되나봐 그냥은 샷건이 땅 샷건 별로 안좋아 내 스타일 아님 오 뭐여 여기 장비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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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마탱? encima 조우 조우 어. 거기서 뭐해? 아 이게 되게 재밌다 아 뭐 별거없는데 타격감이 미쳤어요 애들 대상 하는것도 그렇고 오 애들 다 죽으니까 한명 울먹였던거 들었어? 아 되게 찰지인데? 진짜 전투 그 자체인데요? FPS가 맘에 드는거 오랜만인데? 얘 못잡나?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스톱! 아 이거 헤드샷을 날려야 잘 죽네 기다려! 대기! 야 이거 왜 공격이 안되.. 아 됐다 공격 우클릭 아니지 참 바꿨지 아우씨 아 헷갈려 어 야 이거 좀 위험한데? 회복 없어 회복? 아 애들 점점 빡세진다 점점 많이 나오는데 회복이 없어요? 자 그냥 갑시다 달리기가 있네? 왜? 왜 달리기를 지금 가르쳐줘? 잠겼어 잠겼어 뭐야 아니 이게 분위기가 약간 공포게임 같다니까? 진짜 약간 피어 피어에서 영감을 받았나? 아니 발로 차는거 좀 어떻게 해봐요 헣 아니 시체 발로 찰때마다 막 천둥이 쳐 잠겨있어요 아 피어를 오마주한 게임이 맞아요? 오오오오오오 그렇구나 어쩐지 느낌이 너무 간단하니 오 깜짝이야 뭐야 이씨 이? 이? 죽었어? 왜? 엥? 일루미나리 하야!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깜짝이야 왜 안죽어? 어? 총 바꿀 수 있는건가? 뭔 총이야 이건? 업그레이드 된건가? 뭐가 더 좋은건지 몰라 그냥 이거 끼자 쓰던거 써 새로운걸 찾아 뭐야 여기 오디오 여기가 진행루트 맞나? 맞나본데? 에이 써보시지 아 형들 형들 잠깐만요 아야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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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해? 다운했어 덤벼 덤벼 뭐야 이거 수류탄은 아니지? 아파? 아 아우씨 아 이럴때 수류탄 있었으면 좋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 이거 에임 조준이 안 돼 뭐야 내가 보여? 이럴때 수류탄 이럴때 수류탄 이럴때 수류탄 이럴때 수류탄 드랍같은거 드랍 안되나? 무기 바꿔야될 거 같아 데미지가 너무나저나 이게 좋은거 같아요 다 잠겼네 여기로 올라가자 오 엘리베이터 시설이 좋네 방탄본 안챙겨요? 지금 오른쪽 아래 저 파란색이 갑옷이에요 갑옷이 다 차서 지금 안 입어지는 거예요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잠깐만 나 나 나 나 탄창없어 얘들아 얘들아 나 탄창없다고 꺼져 아 싸워 근접전 하필 총만 꺼가지고 렉 죽어 죽어어어 죽어어어 아앗 어 됐어 아 너는 왜 총 안 떨구 슬라이딩 슬라이딩 일루와 이씨 죽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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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좋아요 총 총 얘 왜 총 안 주워져 이거 총이 안 주워져 총이 안 주워져 아 근데 주인공이 생각보다 너무 초인인데요 레넥 예아 총알좀 주세요 얘들아 방탄보 해보 이거 뭐지 인텔 아 아 그냥 뭐 기록 같은 거네 스토리를 알기 위한 기록 총이다 어? 소음기 소음기를 쓸 때? 잠겨있어 소음기 소리가 들렸는데 어 지금이야말로 소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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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임 실력 싫어하냐고 소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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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디있어 방패병 에에? 소음기를 쓸 때? 나갔지롱 나도 방패있다 이 자식아 죽었지롱 오메 안갓 뭐 뭐 나도 나도 방패있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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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황병이 뭐 뭐 더 없어? 꺼져 너 이제 오케이 길이 어디야? 어 엘리베이터다 안써져요? 샷건이 있는걸 보니 적이 튀어나오겠군요 소음기? 소렁 소렁 소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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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꼇꼇꼇꼇 꼇꼇꼇 꼇꼇꼇 엘리베이 엘리베이 아 야 어떤 미친놈이 그냥 난사를 해 나 투명 안에 있는데 손기다 이 자식아 어딨어 도매한것 아아 잠깐만 오매한것 우와 총알구멍 생겨요 이거 오 저거 뭐야? 오오 이제 뭐 제대로 싸우나보지? 커스터마이즈 웨펀 오우 뭐 뭐 어떻게 하는건데 엥? 뭐야 이거 어? 뭐지? 아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주무기랑 권총이랑 바꿀수있네 난 무기 하나밖에 못뜨는줄 알았어 버튼 1번 2번을 눌러도 변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커스터마이즈가 어떻게 하는거야? 아 마우스로 레이저 오우 레이저가 생겼어요 그리고 소음기를 달수있네? 레이저 추가요 끝 오우 레이저 하등 쓸모없잖아 레이저 왜있는거야? 간지야? 가봅시다 뭐야 뭐야 어어어어어어 와 얘레마야 잠깐만x3 야 애들 왜 reviewed ri 많아 아우 하나도 안보여 아우씨 좀 쏘오네 다죽었어? 뭐야 폭탄이야? 와우 이거봐 레이저 하등 쓸모 없잖아 레이저 대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더만 뭐 주묵이 총 따위 없어도 권총으로 다 쓰이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마 살려주세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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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불안한데 지금? 이걸로 바꾸자 보기 통화력 아이콘 아이콘 어? 에이 나이스 어 뭐야 너 왜, 왜 일어나! 좀 맞아라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또 와요? 잘봐 할렐루야 후우 어 뭐야 왜 살아있노 빨리 죽지않고 어? 어 이건 좀, 빡세했네? 야잇 야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파티 찾아봤스 통화를 좀 줘요 다 끝났니? 에에에에에에? 더있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이 놈들아 와우 오 야 죽겠다 잠깐만 수류탄이 최고네 수류탄이 최고네 하아 아 이럴거면은 한 번에 그냥 다 왔으면 좋잖아 무조건 죽잖아 나 뭐야 와우 야 수류탄 진짜 개미쳤어 너 어떻게 살아있냐 아우 야 잠깐만요 쟤 쟤 뭐예요 쟤 뭐예요? 버그예요? 나 도망가야돼요? 죽었네 뭐야 이거 1패 나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 아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어? 우리 편이야? 오 예 와 구출대가 내가 적들 따아 죽이니까 그제서 왔네 네 재밌다 피어의 그 엄청난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트리팡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트리팡 1이 있어요? 이거 왜 투예요? 재밌네 이거 한글 정발되면은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쏘는 맛 보는 맛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죠? 그냥 단순히 총싸움인데 뭔가 탁 몰입이 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 차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네요 트레이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от Hernández pragmatic 한글자막 by 한효정